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의 가야할 방향을 짚어주시는 나침판과 같은 분이시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좀 전에 2부에서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가상 부동산을 사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큰 흐름을 항상 미국에서부터 열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많은 미국의 어떤 산업적인 트렌드 속에서 우리의 해안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은 약간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요. 특징적인 흐름이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1%대를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 우리 교수님 어제도 1.2인데 어떻게 보느냐 말씀하셨더니 예전에 1.6 1.7 예상했는데 오히려 1.2가 아니고 1.1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요. 이러다가 설마 일이 깨지지 않겠죠. 저희 경제학계들 다 사표 써야 돼요. 참 그렇습니다. 1% 1.14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어제도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이 또 3만 달러가 깨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요. 현재 2만 9천 달러 때에서 거래가 됩니다. 사실 이제 뭐 주식이 재미가 없는 건 이해합니다만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최근에 재미있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블루 오리진이 오늘 또 지금 이제 막 출발했나 봐요. 일단 보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버진결택 이어서 블루 오리진까지 우주로 좀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물론 뭐 주가에 영향이 없는 거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출발 예상은 거의 한 강보합 정도 현재 지금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히 이유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고 이제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jp모건 체이스 역시 그냥 필요한 거를 이유로 들었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빠진다는 거 외에는 딱히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주제를 준비한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의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포심이 불러온 공포 탐욕지수를 같이 볼 건데요. 마이너스 40%하고 마이너스 3%가 같다라는 공식이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요? 합니까 그런데 교수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우리 교수님은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조금 이따 같이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시장이니까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 끝난 걸 볼 건데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빠졌습니다.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사실 엔비디아만 지금 아주 진한 녹색을 켜고 있고요. 다 빨간색이죠. 다 빨간색. 그다음에 그나마 섞여 있는 게 필수수비자가 약간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빠지는 모습이 확연했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전 업종이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S&P 500 기수 중에서 58개 기업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10개 중에 하나만 올라간 겁니다. 크게 얘기하면. 그 정도로 안 좋았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거의 모든 업종이 빠졌다고 보고 또 모든 종목이 하락하면서 제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종목이 하락하는 것보다 아싸리 다 빠지는 게 나아요. 조종을 봐야 할 때는. 그래서 일단은 많이 빠진 것들이 특별한 어떤 악재라기보다는 전부 안장이 시장에 대한 피로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공포탐욕지수가 게이지가 16을 가리킵니다. 16인데 이 16 숫자가 언제 벗던 숫자냐면 팬데믹 이전 막 터졌을 때 그때가 16이었어요. 제가 차트로 갖고 왔는데 쭉 그거 보게 되면 바로 현재 이 구간인데요. 이 16이 팬데믹 터지자마자의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면 팬데믹 이후에 시장이 정확히 얼마 빠졌냐면 37%가 빠집니다. 거의 40%까지 빠지죠. 그럼 그때 40% 빠졌던 시기에 공포탐욕지수가 심중인데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은 고점 대비 3% 밑에 있어요. SNP500지수가. 이게 뭐지 진짜? 이게 왜 40% 갔을 때 공포지수와 고작 3% 밑에 있는 공포지수하고 같은 거냐라는 게 오늘의 이슈죠. 그런데 이거에 답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저는 델타 변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요일과에서는 오히려 델타 변이가 어제오늘 이야기냐고 하면서 델타 변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야.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은 최근 하락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십니까? 어떤 하락이요? 미국 시장에 대해 어제의 급락. 어제의 급락이요? 저는 어제 저한테 답을 주신 것 같아요. 모른다. 그러니까 저도 보게 되면 그러면 지금 한이 올라온 것 때문에 빠진다고 그러면 물론 그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16까지 빠져야 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만큼 얼어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어떻게 40%가 갔을 때 지수가 보여주는 거냐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하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는 델타 변이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월가에서 보게 되면 델타 변이는 이유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델타 변이가 이미 나온 기사가 꽤 된 기사고 이거는 시장의 하락 요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저는 델타 변이 때문에 이유를 삼고 있으니까 같이 이유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로 겪었던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조금만 만약 델타 변이 같이 새로운 다시 한번 경제의 봉쇄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미 겁을 먹은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겁을 먹었는지 한번 갤럽 조사를 따르면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직장을 잃거나 폐업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럼 우리는 저희는 프리랜서고 교수님은 또 학생이 학교를 가르치니까 학교에 계시니까 그럴 염려가 없지만 수많은 위험한 직업이 있거나 아니면 일용직 이런 분들은 또 아니면 식당하시는 분들은 이미 폐업을 당했죠. 많은 분들이. 치명상을 입었죠. 치명상을 입었죠. 그런데 아마도 굉장히 공포스러우실 거예요. 만약에 델타 변이가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을 만든다고 그러면 끔찍하겠죠. 진짜 끔찍하죠. 그런데 이 월가에 계신 분들은 델타 변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왜냐하면 델타 변이 기사는 한 달 전에 나왔으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 이 3분의 1에. 안 들어가는구나. 안 들어가는 거죠. 모르는 거죠. 앉아서 그냥 분석만 하시고. 이코노미스트가 밖에 나가서 때 앞에서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고 생각 드는 거죠. 그다음에 독감 치명률의 10배 15배입니다. 코로나가. 독감도 우리가 위험하다 생각해서 매년 맞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의 10배예요. 치명률이. 그냥 단순히 그냥 독감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네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우리의 부모님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등중한 대로 갔습니까. 맞아요. 엄청 아파하시잖아요. 특히 노인분들이.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억 명이 이번 코로나로 극빈층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맞아요. 이게 세 가지 이유인데 이게 월가에 나온 기사가 제가 나름 조사한 거거든요. 이걸로 본다고 그러면 만약에 다시 한 번 델타 변이가 4차 확산을 간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공포심이 꽤 크지 않을까.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이걸 분석하는 사람들은 다른 계층에 있는 분들이고 여기에 피해를 입는 분들은 완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분야에 계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오는 갭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월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델타 변이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그분들이 이 사람들의 기분을 정확히 알까 라는 판단을 하면서 저는 100% 지금은 델타 변이 때문에 이 상황이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기사를 따르면서 여러분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거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3분의 1이 직장을 잃거나 폐업당했다. 이 부분 상당히 큰 거라고 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부 그림의 도움으로 한 번 이렇게 굉장히 무서워하는 글을 갖고 왔는데 너무 공포심을 자아내는 게 아니니까 간단히 보시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한 번 볼까요. 다시 한 번 또 유가가 2개월 동안의 상승분을 단 10일 만에 반납해버립니다. 시작이 너무 빠르게 속도가 너무 빠르게 또 장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온 거죠. 현재 65달러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달 동안 꾸준히 올라온 것을 단 10일 만에 반납한다는 거. 굉장히 많이 빨리 반납한 거죠. 그다음에 10년을 국제 순위를 단 10일 만에 1.4%에서 현재 1.17입니다.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예측하면서 10년을 국제 순위를 빠지네. 아니면 유가가 좀 빠지겠네. 유가를 우리가 에너지 관련제를 팔아볼까라는 생각하기 전에 먼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한 달 만에 중소형을 대표하는 IWM. 중소형을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들이거든요. 개인들이. 한 달 만에 7%가 빠집니다.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결국 보류가 되면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팬데믹 때 그림이거든요. 10년을 국제 순위를 급락하면서 주가도 같이 급락해버립니다. 지금은 10년을 국제 순위를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S&P500 올라가요. 여기에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원래 같이 동조했다가 지금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이 같이 움직였던 10년을 국제 순위를 가 S&P500 주수가 지금 왜 따로 움직이느냐. 이것도 이코노미스트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분이지만 저는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면 10년을 국제 순위를 보게 되면 오히려 경기 침체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단하는 분들도 솔직히 계시긴 해요. 네. 계시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지금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실제 델타 변이가 가져온 여러 가지 현상들. 유가를 급하게 떨어뜨리거나 10년을 국제 순위를 급하게 떨어뜨리거나 그 다음 IWM ETF를 급하게 떨어뜨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공포심을 자아내고 있는 구간을 가고 있는데 조금 더 한 번 더 자세하게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현재 지금 탑 50종목에 가시면 크루즈 기업들이 중간에 포지션이 되어 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매수하신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코로나가 끝나면 안 타겠냐 유람선을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고작 지금 한 달 반 사이에 카니발 크루즈가 35%가 빠졌습니다. 이게 왜 제가 보여드린 거냐면 단 한 달 반 사이에 원래 꾸준히 올라왔던 이 주가의 흐름이 YTD 기준으로 마이너스 전향했어요. 바뀌었습니다. 엄청 빠른 시간에 토해낸 거죠. 노월 케리비언 크루즈가 27% 노르제언 크루즈가 33%가 빠졌습니다. 저런 주가 흐름을 보면 진짜 이제 앞으로 코로나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상당 부분의 판단이 이제 완전히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경제 재개주 여행 관련주인데 그럼 이게 왜 빠진 겁니까? 달타 버닝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왜 빠졌습니까? 달타 버닝 때문에 어차피 지금 운항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증명해 보이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35%가 이 카니발 크루즈가 얼마나 꾸준히 올라왔는지 차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꾸준히 올라왔거든요. 천천히. 두 달 만에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속도가 너무 빠르게 빠진 것도 이유가 되는 건데요. 다음으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에 델타 항공이 19%,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23%, 유나이틴은 27%가 빠져요. 한 달 반 만에 또. 참 항공주 달렸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거의 제가 늘 얘기했던 Z라고 하는 항공주 ETF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하락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다 되돌려 버렸어요. 항승폭을 다 반납하고 올해 YTD 기준 다 마이너스 전향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델타 변이가 아니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의 얘기는 델타 변이가 맞는데 다만 델타 변이가 나온 얘기가 꽤 됐고 그다음에 델타 변이가 치명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쉽게 나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경제 재결을 좀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가져온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의 하나의 모습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델타 변이가 맞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델타 변이가 사실은 아무리 약간의 좀 위험하지 않다고 해도 아까 보여드린 공포탐회 추세 보여드리듯이 40% 빠졌을 때와 똑같은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네요.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하는 월과의 이코노미스 보면서 약간 짜증 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 빠지는 것은 델타 변이 아니면 델타 변이가 가져온 여행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이런 것들을 빠뜨리는 게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또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유심히 봤는데 마제넘 파이널시 그룹의 해미시 더글라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상당히 엉망장작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큰 망상이고 영에 수렴할 것이라고 한마디 하면서 비트코인이 움직입니다. 지금 그래서 3만따라 깨진 거예요. 깨졌잖아요. 깨졌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트코인이 오래 못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구루들이 계속 한마디씩 릴레이를 하는 거예요. 좀 버틸만 하면 위험한 자산이다? 투자하면 안 된다? 또 지간 지나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나와서 3만따라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비트코인이 된다 안 된다 다 떠나서 잠깐 이렇게 슬로화 움직임이 보일 때 이런 유명한 분이 나와서 한마디 하면 또 주저앉고 네. 주저앉잖아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하는 게 좀 어려워 보이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좀 조심하자고 말씀을 들어보겠고요. 솔직히 0까지 가겠습니까? 교수님? 0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시무시한 세골일을 하시네요. 무시무시한. 그래서 일단은 현재 2만 9천 달러가 깨진 모습이고요. 2만 9천 달러. 사실 이건 테크니카랑 부석밖에 안 되니까 선을 딱 그어보면 2만 9천 달러에 3만 달러 다시 올라올 때는 상당한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보이니까 그것도 한번 좀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이거. 엔비디아가 오늘부터 751.19가 아니고요. 187.80으로 바뀌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주가 많이 빠졌다. 왜 이렇게 다 한 게 아니냐. 75%가 빠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주식 분할 효과로 빠져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에서는 약간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장기로 한번 보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는 어제는 반등했지만 꾸준히 빠졌지 않습니까? 최근에 단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일단은 조금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그런 약간의 조종이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달리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럼 카카오 액분처럼 그런 효과를 비슷하게 볼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카카오 액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카카오도 액면 분할을 해서 올랐습니까? 네. 금액이 올라오거든요. 이것도 올라가는 거죠. 이것도 주식 분할 소식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32%가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올라갔다면 좀 빠진 거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어제 올라간 다음에 고점됨이 정확하게 10% 밑에 있습니다. 10%는 이상으로 올라가면 또 갈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어제 올랐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야구의 4번 타자의 역할이 뭡니까? 어려울 때 홈런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엔비디아가 됐다는 거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비엠이 실적이 나왔는데요. 아이비엠이 오랜만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당 순위기 2.3%에 나왔는데 예상치가 2.29였으니까 잘 나온 거죠.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3.4%가 나왔고요. 예상치를 상해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3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을 보였고요. 사실 아이비엠의 고지적인 문제는 매출 감소입니다. 이게 매출의 모습인데요. 3년 동안 빠집니다. 매출이 계단식으로 마치 계단처럼.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이비엠이 아직까지는 솔직히 기술주 아닙니까? 그렇죠. 외형이 커져야 되는데 외형이 작아지는 모습 보이다가 현재 3분기 연속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치면.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아이비엠도 이제는 오랜 기간 하락을 끝내고 이제부터 올라온다는 어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저도 이제부터 아이비엠 매출이 증가할 걸로 한 표를 좀 던지겠습니다. 아이비엠은 워낙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매출 증가에 기여할 파트는 어느 쪽인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컨설팅, 아웃소싱 관련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클라우드 쪽.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컨설팅. 우리가 보통 전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 세 가지가 주요 부분인데 다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쪽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세 가지 분야가 다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바닥은 진바닥으로 확인이 크고요. 그러니까 주가 아니고 매출의 바닥으로 치게 되면 3분기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건데 어쨌거나 아이비엠이 원래 왓슨 아시죠? 왓슨. 알죠. 왓슨에 대한 이걸 갖고 사업하지 못했었는데 실패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 쪽에 다시 한 번 조금 뭐랄까요? 실패을 걸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감소는 없을 걸로 보이니까 혹시 아이비엠이 좋아했던 분들은 지금 한 번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아이비엠 말이죠. 네. 제가 친구 집에 가보면 아이비엠 로고가 박혀있는 PC가 딱 있으면 아, 끝내줬죠. 그렇게 끝납니다. 클라우드 리스크는 넣는다. 도스하고. 제퍼디 게임에서 왓슨이 인공지능이 역대 최고 우승 상금자랑 겨뤄가지고 이겼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비엠이 지금 구글 이상의 위상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회사가 아이비엠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저렇게 주저주저하고 있는 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나 했는데 다시 올라간다니까. 다시 올라갔네. 그래서 사실 PC 시대를 저물었으니까 그 사업에서 다른 걸 바뀌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왓슨이 병원에 들어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사업을 못한 게 너무 아쉬워서 했었는데 어쨌거나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한 번 같이 응원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델타 변이 때문에 어려운 시장인데 그러면 계속 어렵게 볼 거냐 저는 달리 보고 있으니까 그 이유도 한 번 설명드려볼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EPS 시간이 지나면서 2분기에는 EPS가 계속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분기 때 보통 봤던 EPS는 보통 30달러 때였는데 이게 앞에 안 보이는데요. 지금은 45달러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EPS가 뚜껑을 열면서 2분기 시장이 열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실적이 그나마 뒷받침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델타 변이가 다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실적을 이길 장소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보시겠지만 델타 변이의 주요 확진자는 10대로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예를 들면서 이게 이스라엘 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통 10대, 19세까지 해서 가장 많은 게 10살부터 19살 나이가 39.6%가 여기 감염되는 거예요. 왜 10대들이 많이 걸릴까요? 아마 이건 10대들이 그동안 웅추렸다가 대외활동 많이 하면서 많이 걸려서 그거 있고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백신이 10대가 좀 늦게 맞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너무 이제 아니라 했던 거죠. 많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 10대가 39.6% 그다음에 10세 미만이 11.8%로 10대 미만이 절반이에요. 절반. 그런데 이분들은 치명률이 낮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보통 0.2%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위험해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음압병동인가요? 막 들어가서 입원실에 실려가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델타 변이 때문에 일단은 여행 재개주가 여행 관련주가 빠졌지만 조만간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니까요. 지금 조금 어려운 구간이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다 맞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화이저나 모더나 같은 경우가 다 지금 효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쨌거나 언젠가는 델타 변이 잡힐 거니까 아까 실적과 더불어서 델타 변이에 대한 약간의 위험성이 낮은 걸로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표를 보여드렸지만 영국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들은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사망하거나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적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시면서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오늘 또 기사가 많아가지고 그 사이에 잠깐 본부장님 못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소식을 전해드리면 어떤 소식이요? 블루오리진이 성공했대요. 방금. 아까 출발 상황이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이거 누가 축하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7월 20일 날 오늘이죠. 갔던 거는 아마 고도 몇 킬로까지 갔는지가 나올 건데 버진 개럴티그 말이죠. 89킬로까지 갔단 말이죠. 그런데 교수님 아시겠지만 보통 고도 100킬로까지가 카르만이라고 해서 그게 우주인데 서로 경쟁하더라고요. 우리는 더 갈 거야. 얼마나 갈지 좀 이따 한 번 되어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솔직히 이제 89킬로나 100킬로나 크게 의미가 없는데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아마존이 올라갈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축하드립니다. 제프 베이저스. 형제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같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좋은 수신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 잠깐 나오네 기사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요? 제프 베이저스가 일단은 여기 기사가 나오듯이 블루 오리진의 첫 승객으로 일단 탔는데 성공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워낙 또 핫한 기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이 나온 게 많은데요. 일단은 실적은 제가 준비하지 않고 막 나온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트레블러스라고 하는 보험회사가 있는데요. 원래 2.39 EPS 예상했는데 3.45가 나와서 비트한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매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주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익이 증가한 요인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보험료를 인상했다라네요. 보험료 인상 때문에 올라간 것도 상당히 좀 실적에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이 재미난 발표를 했는데요. 나스닥이 스피너프 했는데 지금 나스닥 쪽의 프라이빗 마켓 나스닥의 개인회사를 또 거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만들나 봐요. 프라이빗 컴퍼니 시어라고 해서 이걸 따로 이 회사를 따로 이 부분을 따로 스피핑 그러니까 분할시킨 다음에 따로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시장의 파트너십으로 같이 참여한 회사가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 골드막 사스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장난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꽤 규모가 있는 걸로 그런데 이렇게 프라이빗 회사를 갖다 상당시켜놓고 거래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 안 되죠. 그런데 일단은 여기 나오는 프라이빗 컴퍼니 시어라고 해서 이 관련한 플랫폼 이거는 제가 한번 내일까지 계속 찾아보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거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나스닥에는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주가 올라가니까 1%가 올라간다 합니다. 할리버튼은 에너지 기업인데요. 최근에 에너지 기업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단계에 급락하면서 유가 급락하면서 많이 빠졌는데 마침 오늘 실적이 나왔고요. 실적이 잘 나왔죠. 왜냐하면 원래 3센트를 예상했는데 26센트니까 몇 배가 잘 나온 겁니까 8배가 나왔죠.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집니다. 실제 엑스모빌, 셰브론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옥시덴탈 관련 기업들 대본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가 때문에 올라온 건 맞지만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 이번에 주가 빠질 때 버리지 마시고요. 혹시 없는 분들은 오히려 가져가는 걸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비아 아까 말씀드렸죠. 3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나이키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만 나이키가 뻥 뜬 다음에 옆으로 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 아이비엠도 오늘 갭을 뜰 거예요. 3.4%면 얼마 안 뜬 거지만 거래가 되면서 점점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갭을 뜰 때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주저되는구나. 내일 모레 내일이면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실적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매출이 빠지기 직전의 아이비엠과 매출이 올라가기 이후의 아이비엠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손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가 올라가는 할 때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니까 오히려 관심을 가져보는 걸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PC 인터스트로 넘어가고요. 존슨 앤 존슨 맥케슨 카드나 헬스 아메리칸 리소스 브러징이 같은 기업들이 보통 오피오이드 사태 아시죠? 오피오이드가 마약성 진통제 아닙니까? 이런 약들을 다 취급했다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단 소송이 걸리는 바람에 지금 합의를 봐야 되는데 오피오이드에 관련한 합의를 이 모든 기업들이 26억 260억 달러의 합의를 보면서 일단은 끝내는 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랜 어떤 소송 끝내는 마무리 단계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 기업들이 올라간다 합니다. 일단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맥케슨이나 존슨앤 존슨 같은 게 워낙 소송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특히 존슨앤 존슨은 아시겠지만 베이비 파우더에 성면 암이 성면이 포함된 게 암이 발생했다는 것도 있고 하다 보는데 사실 존슨앤 존슨 같은 기업들은 워낙 소송이 붙어버리면 이미 내가 소송에 지급할 돈을 부채로 띄워놓는 기분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별로 영향이 없으니까 그것도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오피오이드는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사망한 분들이 꽤 있대요. 맞습니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피오이드가 이게 많이 먹으면 진통효과는 있는데 이걸로 십몇 명이 사망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약으로 분류가 되는 거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캐스트하고 베약검 cbs가 합병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컴캐스트의 ceo 브라이언과 함께 비약검 cbs 체어 회장이죠. 쉘이랑 분 같이 얘기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관련한 미디어계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합병을 하려는 계획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컴캐스트하고 비약검 cbs는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컴캐스트가 오늘 잘 나가니까 그런데 비약검 cbs하고 나머지 기업들 예를 들어서 디스커버리 같은 후발주자 있지 않습니까? 못하는 애들끼리 합의체로 해봤자 사실 별로 시너지가 안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거는 제가 좋아 보이니까 지금 그래서 주가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일단은 미디어계 경쟁에서 여러 가지 m&a에서 제가 가장 좋은 m&a로 보이니까 혹시 잘 되면 그때 한번 비약검 cbs 주식도 한번 사별만 하는 걸로 좀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맵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출발 1분 남았는데 아마 거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블루울리진 성공 때문에 아마존 주가 크게 반등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거는 마치 어떤 거였냐면 로키디마틴이 한국의 사디를 추출했을 때 그거 사야 된다. 그때 아마 10센트인가 올라왔을 것 같죠. 저도 그거 국내처럼 무슨 관련주가 드썩이고 무슨 테마 이런 거 드썩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가볍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 상황이 출발했나요? 아직 안 됐죠. 보시면 프리마켓 상에 보시게 되면 딱 보시면 하나 딱 보이죠. 녹색이 하나 보이는데요. 짙은 녹색. 바로 IBM입니다. IBM이 3%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머지 분들은 그냥 오늘 강보압 정도 보여집니다. 주로 녹색이 많으니까요. 오늘 시장은 강보압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출발 상황이 됐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출발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많이 반등하기를 한번 기원해 보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보자면 요즘에 야후 파이낸스가 더위를 먹었어요. 왜요? 왠지 더우니까 더위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자꾸 어저께 나와요. 어저께 나오는구나. 순간 빨간색이 깜짝 놀랐어요. 놀라지 마시고 이럴 때 침착하셔야 됩니다. 침착. 다시 나올 때까지 눌러야죠. 할 수 없죠. 제가 무슨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안 들어오는 건데요. 할 수 없죠. 들어왔습니다. 일단. S&P500이 0.28%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다우가 0.34% 나스닥이 0.40%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실제 어제는 다우가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어제 다우가 작년 10월에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많이 올라가길 바라는데 생각보다 오름폭은 크지 않습니다. 똑같이 강부압점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놀라운 기업이 하나 있는데 딱 보여드릴게요. 바로. 진짜 이 기업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모더나인데요. 오늘도 올라갑니다. 어제도 9%. 어제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3.56. 진짜 이러면 323이니까 엊그저께 200달러 중반 맞거든요. 200달러 중반이었죠. 그런데 벌써 좀 있으면 300달러 중반까지 발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S&P500의 편입 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명기성이 있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아마존. 몇 센트 올랐는지. 불로 오리진 때문에 0.10%면 그나마 더 보압입니다. 이거 하면 오늘 시장 올라가는 것도 안 되는 거. 그렇네요. 그러니까 불로 오리진 효과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미국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들어온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좀 빠지는 그런 모습. 어제 많이 급등하는 바람에 오늘 좀 빠지는데 서서히 좀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지금 184.36달러로 보여줍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마이크로스포트 강보압 애플도 강보압 구글 강보압 다 강보압입니다. 특별히 빠지는 건 눈에 안 보이는데요. 필름몰에서 주가가 빠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근에 필름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니코친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국내 분들 보시면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피시는 때십니까? 아닙니다. 끊었습니다. 끊으신 거죠? 끊은 지 15년 됐네요. 그럼 쉬는 게 아니시군요. 저는 이제 한 1년 반 쉬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1년 반이면 저는 3년이 넘어가야지 끊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1년 반 쉬고 있는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0.1이야. 그건 뭐예요? 니코친 함량 0.4 이런 거. 그건 여러분들 아무 상관없어요. 피느냐 안 피느냐가 중요한 거죠. 맞아요. 내가 이를 핀다고 해서 더 그게 아니고요. 담배는 피는 자체가 위험한 거기 때문에 어찌거나 끊으시면 끊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필름몬스가 니코친 함량의 규제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특별한 특징이 없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리스가 오늘 장 끝나고 실적이 나오는데 아마도 경계성 매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월가의 기준을 치게 되면 한 6대 4로 잘 나올 것 같다. 6 못 나올 것 같다. 4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팅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시장이 장 초반에 쭉쭉 올라가는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게 아니고 어디셨지 않습니까? 충분히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약합니다. 되게 약해서 어쨌거나 좀 단번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다시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델타 변이에 대한 확진자가 감소하거나 슬로해지면 그때 진짜 바닥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차피 지금의 제가 보기에 악재가 따로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장훈석 본부장님께서 노출된 악재들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또 한번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 주셨네요. 저도 그런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자 오늘도 참 미래를 엿보는 메타버스부터 그리고 오늘 마침 또 미래가 열렸던 블루오리진의 어떤 성공까지 많은 것들이 새로 또 변화되면서 우리에겐 또 하나의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놓치시지 않게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히 앞으로도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내일도 이제 슈카님이 휴가시니까 내일도 저 혼자 찾아뵙겠네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고요. 여러분도 오늘 장도 꼭 성투하시기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왕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